밖에 나갔다 오면 꼭 하는 게 있거든요. 잠깐 기다려주세요. 눈 건강 비결을 알려주신다면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더니 컵 두 잔에 물을 따르는데요. 남편과의 오붓한 티타임이 고수의 남다른 눈 건강 비결은 아니겠죠? 사우나 하려고요. 이걸로 눈 사우나 할 거예요. 눈 사우나라고요? 밖에 나갔다 오면 몸도 피곤하지만 우리 눈도 피곤하잖아요. 눈의 피로를 풀어주려면 눈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컵에 끓는 물을 3분의 1 정도 채워준 후 눈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깜빡여주면 되는데요. 총 5분 동안 하루에 2번씩 하면 눈이 촉촉해지고 정말 좋아요. 이때 주의할 점이 있었으니 물과 물컵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눈과 컵 사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줘야 한다고요. 눈 사우나를 하게 되면 따뜻한 수증기가 눈의 피로를 해소해주기도 하고 눈꺼풀에 기름샘인 마이범샘이 있는데 이 마이범샘에 기름이 굳어져 있던 거를 녹여줍니다. 녹여줘서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시력 상실의 원인이 되는 안구 건조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눈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명안의 또 다른 방법이 있었으니 이건 콩 아닌가요? 콩으로 눈 찜찜하려고요. 먼저 적당량의 콩을 비닐봉지에 넣고 구멍을 살짝 뚫어준 후 전자레인지에서 약 3분간 데워 수건으로 감싸주면 되는데요. 콩이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해줘 찜질을 하는데 안성맞춤이라고요. 이후 수건을 눈에 올려 찜질해주면 끝. 집에 있는 재료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. 명안이 이렇게 눈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. 제가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라식, 라색을 할 만큼 눈이 나빠요. 제 남편도 돋보기를 쓰고 있고요. 가족들이 눈 나빠지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 눈 건강도 챙기고 제 눈 건강도 챙길 겸 이렇게 눈 건강에 신경 쓰게 됐어요. 감사합니다.